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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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조합법 이른바 생협법을 개정해 조직과 자본 확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이쿱 생협연합회는 최근 열린 생협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20년간 생협의 주합원은 6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사업 규모는 33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생협법은 과거에 머물러 급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협법 개정을 통해 주무부처와 생협 사이의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사업 법인과 출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비조합원 이용기준 마련과 생협채권 도입, 법인조합원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